불행을 가져온 까마귀 옛날 어느 곳에 어머니와 여동생과 사이좋게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여동생을 위하면서 사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여동생을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랑감도 마음에 들고 신랑 내 집안도 좋아서 총각은 대단히 기뻤습니다. 동생을 시집 보내고 나도 장가를 가야지 없는 살림이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장에 가서 혼인했을 물건을 사와야겠다. 무엇을 사면 좋을까? 붉은 비단, 거울, 반지, 연지, 곤지 이렇게 생각하며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시집을 간다니 오빠는 한없이 기쁘다. 부디 시집가서 잘 살아라. 오빠가 혼숙감을 장만해 가지고 오마. 청년이 사는 산골에서 좋은 물건이 나오는 큰 장터까지 갔다 오려면? 며칠이 걸렸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시장은 있지만 사랑하는 여동생의 혼숙감을 좋은 것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먼 곳까지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고생하시겠어요. 집 걱정은 마시고 잘 다녀오셔요. 이렇게 여동생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시장에 도착했어요. 좋은 것 중에서도 더 좋은 것을 고르려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룻밤 더 자며 기다렸다가 좋은 비단을 끊었습니다. 이제야 장을 다 보았네. 혼인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어서 가서 준비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집에 가까이 가자 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는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넋을 놓고 울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아들에게 매달리며 더욱 슬프게 울었습니다. 얘야, 네 노이가 죽었다. 갑자기 병에 걸려서 어제 죽었어. 어머니, 동생이 죽어요? 어디 좀 봐요. 그러면서 이불을 들추고 보았습니다. 정말로 여동생이 죽어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여기 혼수감을 떠왔다. 어서 일어나거라. 이렇게 흔들었으나 이미 세상을 떠난 동생이 일어날 턱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통곡을 하였어요. 어제 시장에서 자지 않고 바로 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며 발을 벗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혼수감으로 옷을 해입을 동생이 죽었는데 윗목에 있는 혼수 보따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빠는 일어나서 발길로 보따리를 찾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먼 길을 다녀왔는데 너는 그 사이를 못 참았단 말이냐?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장에 가지를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누이 동생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올 리가 있나요? 울다가 울다가 지친 몸으로 어머니와 오빠는 형식적인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생을 묻고 돌아와서 혼수 보따리를 불태웠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마음만 상합니다. 차라리 불태워서 아무 미련도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붙도록 울다가 이 말을 듣고 그래라 색시옷 한 번이나 입어보고 죽지 불쌍한 것 그러면서 더욱 슬프게 울었습니다. 오빠는 집 뒤에 있는 텃밭에 나가 시장에서 사온 값나가는 혼수감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활활 다 버려라 다시는 동생 생각이 나지 않게 죄 하나도 남지 말고 다 다 버려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살던 처녀가 그 자리에 와서 하는 말이 동생이야 제 명이 짧아서 죽은 것인데 뭐가 그리 슬퍼요? 시집 못 가고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름에 북받쳐 있는 오빠에게는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주는 말이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약을 올리는 말을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 슬퍼하면서 이런 것을 태운다고 누가 살아나요? 오빠는 더욱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웃집 처녀를 불에 밀어넣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참고 있는데 이 비단 붉은색 비단 저 주세요 태우기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 속에서 꺼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저 비단을 사려고 기다리다가 하루 저녁을 더 자는 바람에 동생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런 비단을 밉살스러운 이 여자에게 주고 싶겠나요? 그래서 오빠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주기 싫어요? 팔자가 드세서 혼인 날 받아놓고 죽은 여자 물건을 누가 가진다고 했어요? 가져가라고 하여도 그 붉은 비단은 안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웃집 여자는 침을 뱉었습니다. 화가 난 오빠는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는구나. 이 무정한 여자야 불에 타 죽어라. 하면서 이웃집 처녀를 활활 타는 불 속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무참하게 타 죽은 이웃집 처녀는 죽어서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 타 죽은 모습대로 새카만 까마귀가 되었습니다. 이 까마귀는 오빠에게 와서 매일 울었어요. 누이동생을 잃고 나서 거기다가 화가 난 나머지 이웃집 처녀까지 죽인 오빠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으나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계셔서 억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새까만 새가 살인문 앞에 있는 가죽나무에 와서 매일같이 재수없게 우니까 우니까 처음 마음먹은 것과 달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먼저 화병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죽은 여동생의 무덤 옆에 어머니를 모신 오빠는 며칠 후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며 쓸쓸히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빠를 여동생과 어머니가 잠든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저승의 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까마귀가 집 근처에 와서 울면 반드시 그 집에서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말이 무서워하는 말 옛날에 말도 심술을 부리던 시절에 어느 마을에 힘이 센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그렇게 힘이 세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감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그 여자가 장에 가는데 기르던 말을 끌어내서는 말 등에 쌀 짐을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은 덥고 길은 멀고 해는 중천에 타오르고 빨리는 가야겠고 그래서 장에 가는 길은 힘이 들었습니다. 짐승이라도 여자를 야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주인을 만난 말은 여자란 을에 약한 줄 알고 가다가 심수를 부렸습니다. 갑자기 멈춰서서 가만히 있거나 갑자기 달려가거나 같은 말을 만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말을 나누면서 여주인에게 골탕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주인이 천하 장사라는 것을 모른 것이 실수였습니다. 가다가 또 갑자기 섰습니다. 여주인이 앞에서 끌어도 막무가내였어요. 말아 왜 이러니 네가 이러면 시장에 제때 갈 수 있겠소? 이렇게 잘 타일렀습니다. 말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주인 날이 아무리 당신이 그래도 나는 내 멋대로 하겠소이다. 여주인은 앞에서 끌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러자 말은 못 이기는 듯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크게 선심을 쓴 것입니다. 옳지 그렇게 말을 들어야 나중에 맛있는 것을 주지 어서 가자 그러면서 여주인은 좋아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냇몰을 만났습니다. 말이 마음만 먹으면 이 냇몰은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도였지만 말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버티고 서있었습니다. 여주인이 앞에서 끌 때에는 몸소 물에 들어가서 끌어야 하는데 그래도 말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미쳤나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고 이까진 물을 겁내다니 내가 혼을 내준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말의 뒤에 가서 궁동이를 밀었습니다. 이놈아 너도 덥고 나도 덥다. 어서 가자. 장이 파한 뒤에 도착하면 너는 죽는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말 궁둥이를 찰싹 찰싹 때렸습니다. 말은 속으로 비웃으면서 말 방귀를 피식 하면서 뀌었습니다. 남자주인은 무섭지만 이까진 여주인은 골탕을 먹여도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이놈아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망신시킬 수 있느냐? 이제 참을 수 없다. 감추어둔 힘을 써보겠다. 그러면서 팔뚝을 걷어 올리더니 말에게 말 했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다. 좋은 말로 할 때 가겠느냐? 한 번 뜨거운 맛을 보겠느냐? 그래도 말은 이것이 무슨 소리냐는 듯이 먼 산만 바라보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나를 야뽀 왔으니 곧 후회할 것이다. 내가 머리에 너를 이랴? 응? 이랴? 그러면서 여주인은 말의 배 밑으로 들어가더니 불끈 들어 올렸습니다. 말이 오중 무겁나요? 게다가 그 말 등에는 쌀이 도섬이나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무거운 말과 쌀짐을 번쩍 들어 올린 것입니다. 먼 산만 바라보며 여주인을 골탕 먹이던 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내 몸이 하늘로 올라가네? 그러거나 말거나 여주인은 말을 머리에 입고 뇌몰을 첨벙첨벙 걸어갔습니다. 말은 죽을 일이었어요? 등에는 쌀짐이 누르지요. 배는 주인의 두 손 때문에 터질 것 같지요. 주인의 머리는 말의 배꼽자리를 바치고 있지요. 그런데다가 사정없이 몸을 흔들며 물을 건너가지요. 말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알이 나오려고 하였어요.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다 뭔가요? 앞이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고 배가죽이 터질 것만 같고 등에 실은 쌀짐 때문에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살려주셔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은 비명을 지르며 애원하였습니다. 이것도 가까스로 소리낸 것입니다. 여주인은 말을 머리에 이고 물을 건넌 후 얼마만큼 가다가 말의 애원을 듣고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은 배도 아프고 등도 아프지만 우선 땅에 내려놓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두 말 말없이 걸었습니다. 이때 옆에 논에서는 소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도 일하기 싫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는 등 주인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러다가 말이 장난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사이에 주인이 말을 번쩍 이고 가는 것을 보고 소는 기절 초풍하게 놀랐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이내 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소는 자기라도 저 여자가 머리에 인다면 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소는 주인이 자기도 들어서 머리에 일까보아 꾀를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저 말의 주인이 들어올릴 때 이랴 하였겄다. 내가 이 말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우리 후손에게 알려주어야지. 이렇게 소는 장래 걱정까지 하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꾀를 피울 눈치가 보이면 여주인은 말에게 말했어요.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다시 머리에 이랴 이 말을 들으면 말은 즐겁을 하였습니다. 머리에 일까 얼마나 말에게 무서운 말입니까 그 후에 이 말은 이랴 라는 말을 제일 무서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명심하여 혼나지 않도록 이랴란 말을 망아지에게 기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랴란 말만 나오면 앞으로 잘 걸었고 이 광경을 보았던 소까지 덤으로 이랴 놀라서 오늘날까지 그 소의 후손들도 이 말을 기억하여 일을 잘 한다고 합니다. 부류한 딸과 사위 옛날 어느 동네에 나이가 많이 든 영감이 살았습니다.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이라고는 시집간 딸 하나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하고 소원 하였지요. 지금은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중하게 여기고 딸을 천대 하였으며 딸은 시집가면 친정 부모를 위할 수가 없어서 출가 후에는 자식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집은 부자였어요? 그러므로 영감이 죽으면 딸과 사위가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데 딸이 효녀이거나 사위가 아들 노릇을 잘 했다면 영감이 그렇게 아들 타령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재산은 우리 것이라니까 딸과 사위는 이런 검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어서 돌아가시기만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아버지가 편찮아도 찾아가서 정성스럽게 간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새 장가를 들어서 우연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이 70에 아들을 본 것입니다. 한문으로는 70생 남자로 나이 70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영감은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그러나 딸과 사위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유산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문을 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것은 어디서 주어온 아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개구멍 바지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낳은 갓난아기가 자기 집의 대문이나 울타리 근처에 놓여 있으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아 기르는 일이 있는데 그런 아이를 개구멍 바지라고 하였습니다. 개가 들락거리는 구멍으로 들어와서 받았다는 말이지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기가 산모의 태중에 있었다고 증언까지 하였는데도 재산을 탐내는 딸과 사위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는 결코 자기 동생이 될 수 없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개구멍 바지가 아니라면 새 어머니가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고 이번에는 더 나쁜 소문을 내었습니다. 딸의 소행에 화가 난 아버지는 그만 화병으로 눕더니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잠으로 기다리던 아들을 키워서 재롱떠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깝게 세상을 뜬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딸은 그 시간에도 나쁜 소문을 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숨을 거두면서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그 문구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문으로 내 아들을 오자라고 하고 아니다를 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다는 비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언에 쓰인 일곱 글자가 보통으로 읽으면 칠십생 남 비오 자로 이것을 우리말로 읽으면 칠십의 아들을 낳으니 내 아들이 아니다가 되어서 모든 재산이 고약한 딸과 사위에게 돌아가고 어린아이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억울한 아이와 아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원님에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사 하고 소짱을 올렸습니다. 딸과 사위도 소송을 내었지요. 여봐라 사위는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하여 자기 것이라고 하는가 하고 원님이 물었습니다. 그것이야 쉽지요. 칠십의 생남자하니 비오자라 우리말로 말하면 칠십의 아들을 낳았으니 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재산은 우리들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원님은 사위가 한 일을 조사하여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위 때문에 영감이 화가 나서 죽은 것도 알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얼마 동안 슬퍼하며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이 옳은데도 아버지를 묻은 무덤의 흘기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 재산을 노리며 소송까지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원님은 아이에게 유산을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홀몸이 된 아이 어머니도 불쌍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생각을 많이 한 뒤에 멋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는 낚아죽이 두껍구나. 너의 아버지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모른단 말이냐. 나의 해석은 영감이 유언을 쓴 진심과 같을 것이다. 토를 조금만 바꾸면 아이에게 재산이 돌아가게 된다. 나의 해석은 이렇다. 70에 생남자 하였다고 비오자랴. 우리말로 하면 70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여서 나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70에 내가 낳은 자식이 틀림없다. 어떠냐. 영감이 토를 달지 않은 유언을 한문으로 쓴 것은 불효막심한 너희들을 내가 재판하여 엄하게 다스리라는 뜻일 것이다. 내가 잡으러 가면 너희들은 여러 가지로 빙계를 댈 것인데 이렇게 제발로 너희가 여기에 왔으니 내가 일하기가 매우 십도다. 여봐라. 저 딸과 사위를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원님의 재판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현명한 판결을 하였다고 원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효한 딸과 사위가 벌받는 것을 고소하게 여겼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 재판 이야기는 그 후에 후세에게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답니다. 도둑과 소년 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사내 아이를 유괴하는 일이 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노예로 삼아 집에서 부려먹기 위해서였지요. 한 도둑이 소년을 유괴하여 끌고 갔습니다. 도둑은 소년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깊은 산속으로만 데려갔습니다. 소년은 이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리조리 궁리해 보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도저히 기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좋은 생각을 한 가지 떠올렸어요. 소년은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배가 아프다고 엄살을 피웠습니다. 소리소리 지르며 다리까지 아파 도저히 더는 못 걷겠고 게다가 거친 산길을 어떻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느냐며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도둑은 소년을 때리기도 하고 윽박질러도 보고 어르기도 했지만 소년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러자 하는 수 없이 도둑은 소년을 어깨에 올려 목마를 태운 채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소년을 내려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 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도둑의 이야기는 이렇 했어요. 아주아주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단다. 그 나무는 얼마나 큰지 이 세상 나무를 다 묶은 것보다 더 커서 그보다 더 큰 나무는 어디에도 없었지. 소년은 도둑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자기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저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둑은 이어서 무지무지하게 큰 도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도끼날의 한쪽은 해뜨는 동쪽에 놓여있고 또 다른 한쪽은 해지는 서쪽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또 커다란 물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물소는 한 발자국 걸음을 뜰 때마다 땅이 온통 흔들릴 정도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아주아주 긴 등나무 줄기 이야기 였습니다. 그 등나무 줄기는 이 지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여전히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둑은 굉장히 커다란 집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 지붕에서 달걀 하나를 아래로 떨어뜨리면 그 달걀이 부화해서 어미 달기 된 다음에야 집 마당에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도둑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도둑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엔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북 북 북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예요. 심지어는 하늘나라에서 까지도 들을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도둑은 갑자기 소년의 말을 막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사 그런 북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북을 만들 나무를 어디서 구해오며 또 그 큰 나무를 어떻게 자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말했어요. 아저씨가 아까 말한 그 큰 나무로 북을 만들면 될 거고 그 나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닿는다는 그 도둑으로 자르면 될 게 아니에요? 도둑이 다시 따져 몰았습니다. 그럼 북만들 가죽은 어떻게 구하고 무엇으로 그걸 붙들어 메워둔 단 말이냐?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말한 커다란 물소의 가죽으로 북의 가죽을 만들면 되고 또 지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만큼 길다는 등나무 줄기로 북을 메워두면 되죠. 소년의 말에 도둑도 지지 않으려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북을 도대체 어디다 매달아 놓을 수 있단 말이냐? 소년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지붕에서 달걀을 떨어뜨리면 어미 달기 되어서야 땅에 떨어진다는 그 집에다 매달면 되니까요. 소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도둑은 차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해준 이야기가 고스란히 되돌아와 도리어 자신을 공격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잠시 후 도둑이 다시 소년에게 형제가 몇이고 그 중에 몇째냐고 물었습니다. 제 형님한테는 동생이 둘 있고 제 동생에게는 형님이 둘 있죠. 소년의 말에 도둑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 소년에게 몇 명의 형제가 있는 건지 한참을 생각해야만 했어요. 실은 그 소년은 세 명의 형제 중 둘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고 동생은 형 둘을 가진 셈이지요. 정신이 어찌러진 도둑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소년을 계속 데리고 다녀봤자 이득은 고사하고 손해만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칫하다간 자신이 도리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소년의 영리함이 보통을 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마침내 소년을 풀어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도둑은 소년이 살던 동네에 소년을 풀어준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늬가 빠지게 달아나 버렸답니다. 백일홍 이야기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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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바닷가에 무서운 용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용은 처녀를 일년에 한 명씩 잡아먹어야 동네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도 풍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아니하면 그 해는 용이 해를 끼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용에게 처녀를 해마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못된 용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어느 해 이 동네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늠름하게 짝이 없는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눈이 서글서글 하고 말소리는 힘찬 멋진 청년 이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귀품이 있었습니다. 아마 훌륭한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무술을 연마한 것 같았습니다. 이 청년이 동네를 이리저리 살피고 다니다가 가장 슬퍼하고 있는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이 동네는 어찌하여 모든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슬퍼합니까? 젊은이가 안 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동네는 그놈의 몹쓸 용 때문에 항상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오. 어떤 용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친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물로 뽑힌 저녀가 바로 우리 딸이라오. 나는 이 동네 존장 일을 보는데 바로 우리 딸이 걸렸으니 피할 수가 없다오. 그래서 지금 한숨만 쉬면서 내일로 다가온 제사를 기다리는 것이라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매우 붕괴하였습니다. 그래 아무리 용이 산압계로 써니 지금까지 그따위 용을 살려두었단 말이오. 사람이 없어요? 용감한 청년이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단 말이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청년은 외쳤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자 더욱 슬퍼졌습니다. 노인장 그 용이 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오늘 밤에 내가 그놈을 찾아가서 당장에 죽이고 말 것이오. 제 아무리 독한 용이라고 하여도 나를 당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님을 모시고 무술을 배웠으므로 이 동네의 후한거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익힌 무술 이 나라 백성을 구하려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배우려는 나.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늘을 두고 맹세한 청년은 동네 사람들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용이 있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용과 청년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의 울음소리는 바다 멀리 퍼져갔습니다. 청년의 호령 소리는 산이 무너지는 듯이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용과 싸우는 이름 모를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이번에는 반드시 저 용을 죽여주십시오. 저 용감한 청년이 꼭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어른 아이 누구나 다 간절히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이 승리하기를 기도하였겠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정성껏 기도를 드렸겠어요? 바로 촌장의 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바로 용에게 죽을 목숨인데 청년이 오늘 밤에 용을 잡기로 한 것이니 청년이 이기면 자기는 살고 청년이 지면 자기는 죽기 때문입니다. 용을 죽이지 못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건드리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화가 난 용이 동네를 다 망쳐놓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지요. 제발 청년이 이기기를 이렇게 비는 가운데 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강가에 나가보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강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벌건 핏물이 출렁거렸어요. 용의 시체가 바다에 떠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청년은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라 같이 가는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청년을 촌장의 집에 데려다가 정성들여 간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을 지어오고 어떤 사람은 약을 다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였어요. 얼마 후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기뻐 하였습니다.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사실 그 용은 저에게 벅찬 놈이었습니다만 제가 아니면 죽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 주신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 용감한 청년은 말하는 것까지 이토록 훌륭할까요? 어디 하나 나무랄 때도 흠잡을 때도 없는 최고의 청년 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볼일이 있어서 지금 이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저도 성공을 하고 떠나니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가더라도 백일 후에는 다시 이 동네 돌아오겠습니다. 젊은이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는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무슨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일이 석 달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백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겼기에 아버지란 분은 누구신지 젊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없겠소? 나라에 상소를 하고자 한다오. 백일이면 자연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다시 오는 여러분이 여러분도 뵙고자 하지만 그보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죽을 뻔한 촌장님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누구보다도 촌장의 딸이 기뻐하였어요. 촌장의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에 넘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붉은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온몸이 붉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창녀는 작별을 하고 떠났습니다. 백일만 백일만 모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촌장의 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차츰 차츰 심해 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 그분을 한 번만 만나봤으면 이렇게 애타게 청년을 찾았지만 한 번 떠난 청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발등을 찍고 쉽도록 후회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바보야 청년이 사는 곳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그 청년을 찾을 수 있을까? 안타깝기 짝이 없었어요. 그저 바라는 것은 촌장의 딸이 백일을 버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백일이 됩니다. 보름만 있으면 백일이 됩니다. 열 이틀 열 열 하루 열 촌장의 촌장의 딸은 청년을 찾으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아버지 저는 갑니다. 먼저 떠나는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그 청년이 오면 저의 무덤에서 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주세요. 열 열만 더 살 수 있으면 그 일을 보렴만 이렇게 남겼습니다. 백일이 되었어요. 촌장의 딸이 세상을 떠나고 열흘 만에 청년은 약속대로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진작 찾아오지 않았던 그 원망스러운 청년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주 멋진 옷차림으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훌륭한 꽃가말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이 나라의 왕자였어요. 소문만으로 듣던 훌륭한 왕자였습니다. 촌장의 딸을 왕자비로 맞이하려고 약속대로 백일 만에 다시 온 것입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청년은 진작 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지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자신이 미워서 죽고 싶었습니다. 슬프게 울다가 청년은 아니 왕자는 촌장의 딸이 잠든 무덤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처음 보는 나무가 두 그루나 자라고 있었어요. 왕자는 그 나무를 고익해서 궁궐에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암수 두 그루의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백일만 백일만 하고 사람처럼 소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그 나무에 아름다운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왕자가 청혼을 하였을 때 얼굴을 붉히던 촌장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빛깔 이었습니다. 저 나무를 백일로 홍이라 하자 저 꽃을 우리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로 삼자 왕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위의 재치 옛날 어느 집에서 장모와 장인이 싸우고 있는데 오랜만에 사위가 왔습니다. 내 사위야 자네가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내 딸을 데려오겠다. 내 편을 들어라. 장인이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모가 어려운 청을 하였어요. 내 사위야 자네가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내 딸을 데려오겠네. 내 편을 들게나. 그러자 사위가 도로 나가면서 말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여기에 오래 있다가는 어느 편을 들더라도 어여쁘고 마음쉬고 마누라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저는 지금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말을 들은 장인과 장모는 싸움을 그쳤습니다. 또 오랜만에 사위가 처갓집에 왔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장모가 시암탁을 잡고 하얀 햇살로 밥을 지어 한상 잘 차려주었습니다. 여보게 많이 들게 이것은 자네 전암떼기 정성들여 지운 밥이라네. 그러면서 며느리 자랑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첫 숟갈에 그만 돌을 깨물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쌀을 잘 잃었는데 그런데 몇 숟갈을 먹지 않아서 또 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천암떼기 얼굴이 빨개졌어요. 장모도 멋쩍었습니다. 그런데 몇 숟갈을 먹지 않아서 또 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그래도 돌보다는 쌀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먹을 때보다는 돌이 적습니다. 장모님은 더 이상 말을 못 했습니다. 또 사위가 처갓집에 들어서니까 부부싸움을 하던 장모가 창피하여 얼른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다고 하기보다는 장인이 화가 나서 자보러 오니까 대문으로 뛰어가다가 마침 들어선 사위를 만났다고 말해야 오를 것입니다. 장인이 뒤따라 오다가 사위와 부딪힐 뻔 했습니다. 여보게 그 멍텅구리 할멈이 이리 간 건 못 보았는가? 사위는 장인에게 대문 쪽을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멍텅구리 할멈이 이리 갔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사위의 등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너까지 멍텅구리 할멈이라고 하면 어찌 되느냐? 사위는 매를 맞아도 즐거운지 웃으면서 가지고 간 술병을 장인에게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장모님 이름이 그런 줄 알았지요. 그러자 어느새 들어온 장모까지 같이 웃었습니다. 할멈 미안하오. 영감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소. 세 사람은 다 같이 크게 웃었답니다. 호랑이 뱃속의 사람들 금강산의 몇백년 묵은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지 아무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도 배탈난 일이 없는 강철같은 밥통을 가진 무서운 호랑이였습니다. 산만한 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바로 이 호랑이를 보면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하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큰 호랑이가 죽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금강산을 지나가던 소금 장수가 그만 재수없게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호랑이인 줄 모르고 산 덩어리가 자기 앞에 바짝 다가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으르렁 소리가 들리더니 몸이 무엇인가 빨려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보니 소금 짐을 진 채로 호랑이 뱃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굴속처럼 컴컴하기는 했지만 주변을 만지니까 축축한 살결이 있는지라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이빨 사이가 너무 널찍하여서 소금 장소가 소금 짐을 지고 들어와도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랑이 중에 제일 큰 호랑이가 금강산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바로 자신이 그 호랑이에게 먹혔구나. 다행히 이빨에 걸리지 않아서 살기는 살았지만 이제 어떻게 밖으로 나가나 호랑이가 달리는 소리가 쉑쉑 나는 걸 보니 자신이 잡힌 금강산에서 멀어져 가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여기가 어디요 하면서 누가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소금 장소가 소리나는 어두운 데를 자세히 보니까 숫 장소가 숫짐을 진 채로 호랑이 입을 통해서 뱃속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숫짐수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음으로 어두운 호랑이 뱃속이지만 서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는 강원도 금강산 옆에 사는 소금 장소 이서방 이라고 합니다. 나는 경상도 태백산 옆에 사는 숫 장수 김 서방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의바르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사람은 금강산에서 잡혔고 또 한 사람은 태백산에서 잡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랑이는 어디로 달리고 있을까요? 그보다도 두 사람은 서로 만나서 반갑기는 했지만 배가 고파서 야단 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뭐 먹을 것이 없나? 하면서 두 사람은 두리번 거렸습니다. 호랑이 뱃속에 무엇이 있겠나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두 사람은 낙심하였습니다. 옳지. 먹을 것이 있다. 뭔데요? 바로 이 호랑이지요. 호랑이 내장을 떼어서 불고기를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소?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내가 소금장수니까 양념은 있는데 불이나 칼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걱정 마시오. 나는 숯장수라 몸에는 부시돌이 있고 지게에는 낙과 톱이 있습니다. 그거 참 안성맞춤이 구려. 어서 낯을 이리 주시오. 내가 호랑이 안방인지 밥통인지 이것을 먼저 한 점 떼어낼 테니까요. 그러시지요. 톱까지는 필요 없겠지요. 톱은 나중에 갈비나 해먹을 때 써도 늦지 않을 것 같군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달리는 호랑이의 내장을 베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으로 내장을 떼어내어 부시돌로 불을 피워서 구워가지고 소금을 찍어 먹는 맛이란 천하 일품이었습니다. 금강산 소금장수월은 내가 속담 하나를 생각해냈소이다. 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오? 그렇지 않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동무가 되어 이 안에서 호랑이 고기를 먹을 줄 누가 알았겠소? 그러면서 불고기 한 점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보 태백산 숫장 수월은 나도 속담 하나를 말할까 혹 뭔데요? 어서 이 경우에 맞는 속담을 말하시구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오? 맡긴 맛소마는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이 아니라 호랑이 뱃속에 실려간 것이 좀 다르구려 아니 그보다도 백지장도 맛대면 낫다는 속담은 어떻소? 그럼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은 어떻소? 이렇게 속담 풀이를 하는 사이에 고기를 다 먹었네요. 배가 부르니 한숨 자볼까요? 그럽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잠을 자렸는데 온몸이 기웃둥 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올라간 듯 하다가 내려오고 내려간 듯 하다가 올라가고 좌로 갔다가 오로 갔다가 정신없이 흔들렸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라기 보다는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뱃속에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호랑이 내장을 떼어 불고기를 해먹으니 천하제일의 맹수라도 별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란 것들을 끄집어내어 이빨로 깨물어 죽이고 싶지만 아무리 토하려고 하여도 배가 부른 사람들이 무거워서 입으로 빨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쿵 소리가 나면서 호랑이는 공중에서 떨어졌습니다. 뱃속에 있던 두 사람은 잠깐 기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려 엉금엉금 기어서 호랑이의 항문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온 두 사람은 눈이 부셔서 무엇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엎드려 있는데 조금 있다가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호랑이가 웬일이요? 그러니 말이요 나는 지진이 난 줄 알았어. 지진이 뭔가 나는 산사태가 난 줄 알고 정신없이 뛰어왔네.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서야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아이고 이게 뭐야? 나는 호랑이가 뭘 산 줄 알았더니 거기에 사람이 있었던 가봐. 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호랑이 뒤로 나왔으니 그 말이 맞기도 하였지요. 냄새가 진동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사실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으로 살아나셨구려 여기는 지리산이요 전라도 땅 지리산 말이요 그러나 한 분은 금강산에서 오셨고 또 다른 분은 대백산에서 오셨구려 먼데서도 오셨소 그려 그러나 저러나 어서 마을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고향에 가실 제비를 하셔야지요. 인심이 후한 동네 사람들은 먹을 것과 옷과 여비를 주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죽은 호랑이는 임금에게 진상을 하여 두 사람은 큰 상을 받았고 또한 세상이 골칫거리였던 호랑이를 잡았다고 하여 오랫동안 세금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강원도 소금장수와 경상도 숫장수와 전라도 농부들은 호랑이 때문에 맺은 인연으로 친구가 되어 왔다갔다 하였고 사돈도 맺어서 재미있게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결혼 할아버지 옛날에 소와 양을 기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할아범 나하고 힘을 겨뤄볼까 내일 숲에서 누가 나무를 더 많이 쓰러뜨리는지 겨루자 할아버지는 호랑이에게 그러기로 하고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미리 나무에 톱질을 해두었다가 내일 슬쩍 미시구려 이튿날 할아버지는 손쉽게 나무를 쓰러뜨렸지만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약이 오른 호랑이가 말했어요. 할아버 내일은 돌을 눌러서 누가 먼저 돌의 뇌를 터뜨리는지 겨루자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요구르트를 큰 돌 가운데 넣어두었다가 누르면서 돌의 뇌가 터져나오는 군 이라고 말하시구려. 이튿날 할아버지는 돌을 둘러 금방 뇌를 터뜨렸지만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녁을 먹자 호랑이는 할아버지에게 자고 가라고 하더니 밖에서 칼을 쓱쓱 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절구를 쓰고 누웠지요. 조금 뒤 호랑이가 살그머니 들어와 칼로 할아버지 머리를 내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칼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놀라서 후다닥 자기 침대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머리에 콩 같은 게 딱 부딪히던데 호랑이가 덜덜덜며 말했지요. 할아버지 진짜 힘세시네. 이번엔 호랑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 할아버지는 꾀를 냈어요. 사보로 우물 주위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하는 거요? 우물을 파내어 통째로 가져가려고 그런다. 안 돼요. 그러면 난 목말라 죽어요. 깜짝 놀란 호랑이는 얼른 물동이를 들고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호랑이는 커다란 금덩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금덩이가 너무 무거워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녀석 손님을 바래다 주워야지. 할아버지는 호랑이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를 보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음식을 대접할까요? 호랑이 호랑이 수육이랑 호랑이 순대를 대접하구려. 그 말에 겁이 난 호랑이는 도망치다가 늑대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야 왜 급히 도망가고 있어? 이 집 노인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서 도망치고 있어. 난 날마다 그 집에 사는 소와 양을 잡아먹는 걸 겁내지 말고 나랑 같이 가보자. 안 돼 그럼 끈으로 네 목과 내 목을 묶고 가자. 둘이 함께 오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말렸습니다. 늑대 지금 나한테 빚진 호랑이를 가져온 거야?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겁이 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늑대는 끈에 목이 졸려 이가 하얗게 드러났지요. 호랑이는 그걸 보고 늑대가 자기를 비웃는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화가 나서 더 빨리 달렸고 목 졸린 늑대는 결국 죽고 말았답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호랑이도 늑대도 없는 평온한 숲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빛과 까마귀 아주 오랜 옛날 까마귀는 온갖 동물과 풀과 나무 사람을 지은 가장 힘센 존재 였습니다. 하지만 빛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해도 달도 별도 없는 깜깜한 밤만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까마귀는 강가에 사는 족장에게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족장은 해와 달과 별을 삼나무 상자에 담아두었어요. 까마귀는 빛을 훔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까마귀는 족장의 딸이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까마귀는 솔리프로 변신해서 물 위로 떨어졌어요. 족장 딸은 물과 함께 솔리프를 삼켰고 몇 달이 지나자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난 뒤 아기를 낳았어요. 까마귀가 바로 족장의 손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족장은 손자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손자가 해달라는 건 무엇이든 해주었지요. 손자로 변신한 까마귀는 족장에게 달과 별을 달라며 계속 울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족장은 달과 별이 든 상자를 주었어요. 손자는 상자를 받자마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달과 별이 흩어지면서 하늘에는 달이 빛나고 별이 반짝였지요. 족장은 기분이 언짢았지만 손자를 사랑한 나머지 크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자가 해를 달라며 또 울기 시작했어요. 울고 울고 또 울고 숨이 다 넘어가게 울었습니다. 마침내 족장은 해가 든 상자를 손자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손자는 한참이나 그 상자를 갖고 놀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까마귀로 변해서 상자를 물고 날아올랐습니다. 까마귀는 어둡고 깜깜한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물었지요. 거기 누구요? 빛을 갖고 싶지 않소?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빛이라고요? 아무도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없소. 까마귀는 상자를 열고 해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환해졌어요. 햇빛을 처음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세상 여기저기로 도망갔습니다. 그 바람에 까마귀가 만든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지요. 이제 하늘에는 별과 달 해가 있게 되었고 어둡기만 했던 세상에는 빛이 생겼답니다. 교황이 된 젊은이 옛날에 늙은 백작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보라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하루는 백작이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예야 나는 도저히 너를 가르치지 못하겠구나. 다른 데 가서 무엇이든 배워보렴. 그래서 아들은 다른 도시의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서 꼬박 일년 동안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무엇을 배웠느냐 걔가 짖는 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되겠다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거라. 그래서 아들은 또 다른 도시에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서 꼬박 일년 동안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무엇을 배웠느냐 새가 우는 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라고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거라. 이번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들은 또 다른 도시에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서 꼬박 일년 동안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무엇을 배웠느냐 개구리가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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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야 이번에도 헛은 짓을 했구나 안되겠다 여봐라 이 녀석을 숲으로 데려가 죽이도록 해라. 백작의 부하들은 아들을 숲으로 끌고 갔지만 젊은 이가 가엾어서 죽이지 못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숲을 나와 걷다가 어느 성에 닿았습니다. 젊은이는 왕에게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왕은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아래 닳은 탑이라도 좋다면 재워주마 그곳에서는 사납게 지저대는 개들이 있는데 누구든 가까이 가면 잡아먹어버린단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개들에게 줄 먹을 것만 준비해주세요. 젊은이가 낡은 탑에 가까이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납던 개들이 짖기는 거녕 꼬리를 흔들며 젊은이가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이튿날 아침 젊은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가 왕에게 말했어요. 개들이 말하기를 탑 안에 큰 보물이 있대요. 개들은 저주를 받아 그 보물을 지켜야 하는데 누구든 보물을 가져가면 저주가 풀린대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보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럼 너를 아들로 삼을 것이다. 젊은이는 개들이 일러준 대로 해서 금으로 가득 찬 보물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사납게 지저대는 개들이 다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모두들 기뻐 했습니다. 왕도 기뻐 하며 젊은이를 아들로 삼았어요. 얼마 뒤 젊은이는 로마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가다가 늪을 지나는데 개구리들이 개굴 개굴 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어두워 졌어요. 젊은이가 로마에 이르렀을 마침 교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이가 성당에 들어가자 흰 비둘기 두 마리가 젊은이의 양쪽 어깨에 나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새 교황이 나타나셨다. 기적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은 놀라며 젊은이를 교황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는 자기가 교황이 될 수 있을지 몰라서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비둘기들이 젊은이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었어요.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교황이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로마로 오는 길에 만난 개구리들이 자기가 교황이 될 거라고 말해서 당황했는데 그 말대로 된 것입니다. 젊은이는 미사를 드릴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흰 비둘기 두 마리가 늘 귀에 대고 알려준 덕분에 미사를 잘 드릴 수 있었답니다. 세 가지 말을 배운 덕분에 젊은이는 결국 교황이 되었답니다. 당돌한 며느리 옛날 어느 곳에 며느리를 몇 명이나 쫓아낸 고약스런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며느리를 손가락으로 꼽아 보자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장가만 갈 뿐 신부와 오래 살지 못한 아들도 속이 탔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나이가 든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개 너머에 사는 부자 영감이 며느리 쫓아내는데 선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영감네 집에 시집을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내놓지도 말아라. 너는 소문도 안 들었느냐? 아버지 소문을 들었기에 시집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리하여 그 처녀는 고약스런 영감네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시아버지의 고약한 버릇이 나올 차례입니다. 항상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트집을 잡는 것은 음식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짜다든가 싱겁다든가 꼭 음식 트집을 잡아서 가 시집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를 울리고 마침내 쫓아내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며느리를 쫓아내는 방법의 시작인데 자원에서 시집간 며느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단단히 벼르고 있던 시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밥상을 들고 들어간 며느리는 밥상을 내려놓고 윗목에서 다소곳이 앉아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밥상 위에는 밥과 국이 있을 뿐 맛있는 반찬 한 가지 없이 간장 한 사발 찬물 한 사발 그리고 주먹보다 큰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집을 잡으려던 시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알고 쫓겨날 짓을 하는 셈이지만 이것은 뜻밖의 밥상 이었습니다. 며느라 이것이 무슨 놈의 밥상 이란 말이냐 며느리가 또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세히 들으시옵소서 지금까지 들어온 며느리가 열 명은 더 된다고 들었는데 다들 음식의 간을 잘 못 맞춘 것이 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당돌하게 대답하는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귀여이 너를 쫓아내리라 하고 벼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침착하게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서 맛을 알아서 조절하시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싱가우면 여기에 있는 간장을 다 잡수시고 짜면 여기 있는 물을 다 잡수십시오. 그래도 입에 맞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돌멩이로 음식맛을 모르는 입을 비벼 버리십시오. 시아버지는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다니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음식투정에 대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는 며느리라면 그 다음은 해보나 마나 시아버지가 질 것이 분명합니다. 쫓아낼 수가 없을 바에는 미리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시아버지는 낫빛을 바꾸며 손을 내자우면서 말했습니다. 아 설아 내가 졌다. 이제는 심수를 부리지 않을 테다. 그 후에 며느리는 마음을 고친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줄무늬가 생긴 호랑이 어느 화창한 오후 호랑이가 며칠째 사냥을 하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은 것 같았지요? 호랑이는 뭐 먹을 게 좀 없나 하고 어슬렁 어슬렁 굴밖으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굴 아래로 하얀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옳다 되었다 하고 호랑이는 토끼를 불러 세웠습니다. 토끼야 거기 잠깐 섞어라. 왜 그러셔요 호랑이 아저씨? 배가 너무 고파 눈이 돌 지경이다. 너라도 잡아먹어 배를 채워야지 안 그랬다간 이 호랑이 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다. 토끼는 호랑이의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도 눈도 끔쩍 안고 웃었습니다. 에이 아저씨도 덩치값을 하셔야죠. 저같이 조그만 것을 잡아먹는다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토끼의 또랑또랑한 말에 호랑이는 배고픈 것도 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그동안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인가 하면요? 저 아래 냇가에 가면 둥글둥글하고 납작한 차돌맹이가 많이 깔려 있지요? 그래 있지. 그 차돌맹이들은 뜨거운 불에 구우면 찰떡이 되는 연구예요. 그래 찰떡이 되었니? 그럼요. 되고 말고요. 아저씨 저랑 같이 가서 찰떡을 구워먹지 않을래요? 찰떡이란 말에 호랑이는 금방 군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먹고 말고 그래 차돌을 불에 구우면 찰떡이 된단 말이지? 그럼요. 아주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한 찰떡이 되지요. 호랑이는 곧장 토끼를 따라 냇가로 내려갔습니다. 냇가에는 예나 지금이나 동글동글하고 납작한 차돌들이 깔려 있습니다. 토끼와 호랑이는 차돌을 주었습니다. 토끼와 호랑이는 먼저 열 개를 주워 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몰래 한 개를 더 주웠습니다. 동글동글하고 납작한 것으로 고르고 골라 주워온 차돌을 토끼와 호랑이는 냇가에 불을 피우고 불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이윽고 차돌은 건붙게 달아 올랐습니다. 호랑이 뱃속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짐이 꿀꺽꿀꺽 넘어갔습니다. 토끼는 시체미를 대고 말 했어요. 아저씨 이젠 거의 다 익었나 보네요. 보세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저씨 차돌떡은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 나거든요. 제가 마을로 올라가 맛있는 고추장을 얻어올 테니 아저씨는 여기 꼼짝 말고 지키고 있으세요? 아저씨가 먼저 먹어선 안 돼요. 떡은 열 개이니 아저씨 다섯 개 저 다섯 개 아저씨가 슬쩍 실내했다간 곧 들통나요? 그래 어서 다녀와라 내 절대로 먼저 먹지 않을게 호랑이는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먹어선 안 돼요? 내가 이 연구를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다고요. 말을 끝낸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호랑이는 토끼 말대로 꼼짝 않고 차돌맹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배는 고프고 뱃속에서는 쉬는 물 흘러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을 뚝뚝 흘리며 한없이 떡을 바라보고 있던 호랑이는 마침내 차돌떡이 열 개가 아니고 열 한 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어보고 세어보아도 열 개인 줄 알았던 떡은 분명 열 한 개였습니다. 옳거니 토끼가 오기 전에 얼른 한 개만 맛보아야지. 호랑이는 시뻘겋게 달은 차돌맹이 한 개를 냉큼 집어서 홀딱 삼켰습니다. 시뻘겋게 달군 차돌맹이를 삼킨 호랑이 뱃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는 너무 뜨겁고 숨이 막혀 훌쩍 훌쩍 뛰다가 떼굴떼굴 굴러 냇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냇물 속으로 들어가 냇물을 배가 터지도록 마시고서야 간신히 차돌을 식힐 수 있었어요. 호랑이는 온종일 냇가에 누워 있다가 한밤에야 간신히 굴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열흘쯤 지나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 호랑이는 다시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자기를 속인 토끼를 찾아 잡아먹든지 너구리나 들깨라도 한마리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어셀렁어셀렁 굴을 나왔습니다. 때마침 굴 아래쪽으로 토끼가 지나가다가 호랑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토끼는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아찔 했지만 이번에도 시체미를 딱 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날 왜 찰떡도 먹지 않고 먼저 가버렸어요? 마을에서 내가 너무 오래 있었지요? 마을에 갔더니 마침 초고추장이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겨우 고추장을 얻어가지고 초고추장을 만들어 허겁지겁 달려와 보니 아저씨가 없지 뭐예요? 그 많은 찰떡을 혼자 먹느라 배가 터질 뻔했어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토끼의 능청스런 말솜씨에 홀려서 그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돌맹이를 먹다가 죽을 뻔했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토끼는 재빨리 그 낌새를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힘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 난 배가 고파 힘이 없구나. 그래서 얼굴이 그랬군요. 그런데 아저씨 아저씨는 힘도 센데 왜 늘 배가 고프세요? 호랑이는 이 야밉도록 깜찍한 토끼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토끼는 재빨리 또 입을 열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아저씨 다 알고 있으니까요. 순간 호랑이는 토끼가 너무 미워 한입에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었어요.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아저씨를 위해 열흘 동안 불철주야 연구를 해가지고 온 걸 모르세요? 또 무슨 연구냐? 호랑이는 토끼의 연구라는 것에 더 속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아저씨는 참새고기를 좋아하시지요? 그럼 좋아하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수백 수천마리 참새들이 아저씨 입속으로 날아들어가는 연구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수백 수천마리 참새들이 뇌 입속으로 날아들어온다는 게냐?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속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새고기라는 말에 또 흔들렸습니다. 호랑이는 참새고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토끼는 이야기가 착착 맞아 떨어지자 신이 났습니다. 그걸 연구하느라고 열흘 동안 잠도 못 잤다니까요. 나도 열흘 동안 잠을 안 자야 되느냐? 아저씨는 힘들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건너 억새밭에서 입만 크게 떡 벌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새들이 미친 듯이 날아들어오니까요. 저번 찰떡 꼴일 때 처럼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면 안 된다? 염려 마세요. 가라고 해도 안 갈 거예요.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억새가 한창 피어있는 시내가로 갔습니다. 아저씨 아주 힘껏 힘껏 입을 벌리셔야 돼요. 입이 커야 참새들도 많이 날아 들어오니까요. 나는 저쪽으로 가서 참새들을 몰고 올 테니 아저씨는 여기 앉아서 입에 크게 벌리세요? 이번에도 속이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걱정 마시래도요. 참 아저씨는 두 눈을 꼭 감고 입에 벌리셔야 돼요. 왜? 왜? 아저씨도 생각해보세요. 아저씨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참새들이 보면 겁이 나서 도망치지 날아오겠어요? 그러니 갑갑하더라도 눈 꼭 감고 계셔요? 알았지요? 토끼의 말이 하도 그럴싸하여 호랑이는 시키는 대로 억새밭에서 입을 쩍 벌리고 두 눈을 꼭 감고 앉아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그렇게 우스운 꼴로 앉아있노라니까 저편에서 후여후여하고 토끼가 참새를 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참새들이 그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억새밭에서 새들이 날아오는 소리가 버석버석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한 마리의 참새라도 더 먹을 욕심으로 입을 찢어져라 한껏 벌렸습니다. 버석버석 하는 참새들의 날개치는 소리는 점점 가까이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참새들이 떼를 지어 입속으로 날아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버석버석 하는 소리가 회오리 바람처럼 커져 커져 갈 뿐 이었지요. 그리고 숨도 쉴 수 없이 공기가 뜨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사방이 더워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억새밭에 붙은 불이 시벌겋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버석버석 하는 소리는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오는 소리가 아니고 억새들이 불에 타는 소리였습니다. 호랑이는 토끼에게 또 속았다고 화를 낼 겨를도 없었습니다. 불에 타 죽지 않으려면 불 바다 속을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호랑이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하여 불 바다 속을 뛰고 또 뛰었습니다. 호랑이가 억새밭에 빠져나왔을 때는 그의 붉고 아름다운 털들은 타고 그을 여서 새까만 자국이 수트로 그려놓은 듯 선연했습니다. 억새밭에 빠져나오면서 그을 린 검은 자국 그것이 오늘날 호랑이의 질문이랍니다. 호랑이 잡는 재주 옛날 어느 곳에 밥 먹고 글만 읽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부인 혼자 살림을 꾸려 나가려니까 잠으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짜증을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선비를 비난하였습니다. 당신은 글만 읽을 줄 알지 살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니 참 답답합니다. 나가서 돈을 좀 벌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어서 쫓아 냈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를 공부를 하면 과거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아깝구나. 그런데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온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길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달려오더니 비키시오. 어서 비켜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홉 사람이 산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를 가시오. 우리는 저 동네에서 온 팔도에 힘센 장사들인데 저 산에 호랑이가 있다고 해서 지금 잡으러 가는 길이오. 호랑이만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지요. 선비는 호랑이를 잡으면 돈을 번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호랑이라 돈 벌기 쉽군. 그러면 나도 보통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 호랑이나 잡으러 갈까? 그러면서 앞서간 장사들을 따라 갔습니다. 힘이 없는 선비가 힘센 장사를 따라가서 어쩌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저 달려만 갔습니다. 깊은 산골에 들어서니까 호랑이와 한 장사가 서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 호랑이와 장사는 진작부터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다른 사람이 호랑이를 잡으면 힘 안 들이고 뒷전에 서 있다가 거기에 한모 끼어서 덕이나 좀 볼까 하고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용감한 첫 번째 장사가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다가오자 산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울었습니다. 그러자 용감하게 앞장섰던 장사가 그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장사가 호랑이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장사도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장사가 나섰습니다. 나가면 뭘 하나요? 모두가 허탕이었지요. 아홉 번째 장사도 다 무서워서 뒤로 도망쳤습니다. 저마다 용감하다고 뽐내던 장사들이 저 모양으로 무서워하자 뒤에서 구경을 하던 힘이 약한 선비는 그 모습이 우스워서 하하하하고 웃었습니다. 아홉 장사는 호랑이에게 망신을 당하고 허약한 선비에게까지 조롱을 당하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비에게 화풀이를 하였지요. 선비는 두 손을 내자우면서 잡으라는 호랑이는 잡지 않고 애꿎은 나를 왜 잡으려고 하시오. 호랑이가 지금 저기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홉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의 말을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장사가 다함께 팔을 벌리면서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가 보니까 참으로 우스웠어요. 멀리서 화살을 쏜다면 죽을 런지 몰라도 눈앞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야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크게 웃었습니다. 호랑이는 하하 웃었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성난 호랑이 울음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던 아홉 장사들은 그만 무서워서 전부 물러섰어요. 그래 명색의 장사라는 사람들이 그것이 뭡니까? 호랑이가 웃을 일입니다. 호랑이 하나 못 잡고 땀만 뻘뻘 흘리다니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소? 선비는 약을 올렸습니다. 선비란 원래 남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은 잘하는 법입니다만 실제로 자기가 앞장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선비가 그런 사람이어서 팔짱을 끼고 아홉 장사를 흉 보고 있었습니다. 아홉 장사는 아까부터 화가 난데다 이번에 또 비웃으니까 선비에게 대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죽을 통 살똥하면서 호랑이를 잡으려 하는데 당신은 거기에 서서 누구 약을 올리는 것이오? 당신이 한번 호랑이를 잡아 보시구려 그렇게 잘랐으면 말만 하지 말고 어서 앞장서 보시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자기가 실수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나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구경만 하여도 간담이 서늘한데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를 놀리나 간담이 서늘하다는 사람이 말만 잘하네. 그러더니 아홉 사람이 벼랑간 선비에게 달려들어서 호랑이에게 던져 버렸습니다. 선비를 던진 곳은 절벽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원래 장사들이 호랑이를 잡으려 할 때 힘이 붙이면 호랑이를 유인해서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였던 것인데 싸움다운 싸움을 한 번도 하지 못하여 절벽을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돈을 좀 벌어볼까 하고 따라와서 아홉 장사에게 말을 함부로 한 선비가 절벽 있는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되었다. 호랑이에게 물려죽든지 호랑이에게 밀려서 절벽에 떨어지든지 될대로 되라. 이렇게 아홉 장사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나요? 선비는 언급결에 떼밀려서 호랑이 코앞에 섰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화가 났습니다. 산중의 왕인 자기를 상대하려면 사람들 중에서 힘이 센 사람이 나서야 할 것인데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갈 저런 허약한 선비가 여러 명도 아니고 혼자 도전한다는 것이 여간 놓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너 같은 약 꼬리 가미나를 잡겠다고 호랑이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신을 생각해서 이번만은 참지 않고 선비에게 달려들어 잡아먹을 생각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눈에 불을 켰고 달려들자 선비는 겁이 나서 땅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되도록 땅에 표가 나지 않게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말이니까 이처럼 길지 실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랑이 뱃속에 벌써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장사 아홉이 다가와서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드디어 호랑이를 잡으셨습니다. 호랑이에게 죽지 않은 것은 사람 소리를 들어서 알겠지만 호랑이를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잡았다니요? 당신이 날색의 땅에 엎드리자 목표를 이루는 호랑이가 당신을 잡지 못하고 그냥 당신 몸 위를 날아서 저 아래로 절벽 아래로 그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호랑이가 날아가다니요? 호랑이가 절벽에서 떨어져 그만 허리가 짓근 했다는 것이지요? 선비는 그제야 내용을 대강 알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큰 절을 하였습니다. 선비님 그런 실력이 있는 줄은 모르고 아까 함부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호랑이 죽은 것을 가져와 해야지요? 선비는 사람들에게 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벽 밑으로 가서 죽은 호랑이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선비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도 호랑이 잡은 데 끼워주십시오. 호랑이에게 겁을 먹고 잡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장사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선비는 가소로웠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잘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므로 아무렴요 호랑이는 다같이 잡은 것이지요 하면서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선비의 부인은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등을 밀어내긴 했지만 사실 걱정이 되었는데 누가 와서 선비가 산에 호랑이를 잡으러 가더라는 말을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산으로 달려가는데 자기 남편이 앞장서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호랑이를 간단히 잡았다는 말을 들은 부인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호랑이가 눈앞에 있고 아홉 아홉 장사가 선비 앞에서 설설 기는 것을 볼 때 그 말이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원님은 가난한 선비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말을 잘해주어서 장사 아홉 명도 상을 받았습니다. 선비는 그 후에 누가 와서 호랑이를 잡으러 가자고 하면 책을 봐야지 호랑이 잡는 재주는 한 번이면 좋가오 하면서 호랑이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하였답니다. 시험을 통과한 며느리 옛날 옛날 어떤 곳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여러가지로 국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살림을 일으키고 그 살림을 잘 지켜나가려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며느리를 고를 수 있을까?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던 중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장 서둘러 며느리 실감을 시험하는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잣집에 시집을 오고 싶은 처녀는 가문이 높거나 낮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먼저 집 앞에 마련한 며느리 집에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한 달간 먹을 식량은 쌀 한 말 작곡 한 말 그리고 반찬 이라고는 신김치 얼마와 간장 한 종지 였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한 달을 먹기에도 부족한 적은 양이었습니다. 보통 어른은 한 달에 쌀 두 마리나 섬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마리라니 말이 안 되지요? 더구나 며느리 감 혼자 먹으면 모르겠는데 며느리 집을 지키며 며느리 감 을 도와주겠다는 할멈까지 함께 그 적은 신량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라고 하여 시집을 갈까 했더니 이것은 무슨 수작이야 부자가 이렇게 구두쇠인 줄은 몰랐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한 달만 참으면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호강을 할 것이니 한번 시험을 해볼까 하고 며느리 집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얼굴이 누렇게 되어서 나온 처녀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영리하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사람 말과 잡곡 한 말을 구십으로 나누어 한 끼씩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쌀을 아흔 봉지에 나누다가 기가 막혀 일찍 마음을 돌리고 간 처녀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신랑 감인 아들만 몸달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며느리 집을 세워서 처녀마다 굶겨 보내거나 아예 욕을 하며 돌아서게 할까. 나는 장가 갖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빨리 장가를 갈 수 있게 며느리 집을 없애거나 식량을 많이 대주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꾸질함만 듣고 물러났지요. 이놈아 다 너를 위하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잔소리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에 드는 색식감이 나타날 것이다. 아버지 그래도 저는 장가를 빨리 가고 싶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색식감이 나타난다는데 너는 그것을 모르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지독한 구두새라는 소문이 나서 이제 웬만한 집에서는 청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는 가끔 신부 후보가 나오더니 이제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속이 상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처녀는 건넌마을에 사는 집안은 보잘것이 없는 가난한 집 아가씨였습니다. 집안이 훌륭한 처녀만 고르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며느리감으로 나서 보자. 그래서 가난한 집 처녀가 부잣집을 찾아가서 며느리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지키던 할머니 반가워 하면서 방을 치워주었어요. 이 방은 내가 한 달간 있을 방이니까 처음부터 내가 청소를 하겠네. 할머니 볼일이 나와서 가서 보게.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온 듯이 팔뚝을 걷어 올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이 왔다 갔지만 이처럼 청소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집안은 어지러웠습니다. 더구나 근래에 며느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먼지가 여기저기에 풀썩 많이 있었지요. 이것을 말끔히 청소한 것입니다. 할멈은 고마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머지않아 배가 고프다고 떠날 것이 틀림없을 것인데 저 여자가 괜히 설친다고 속으로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앞서 들어온 처녀들과 다르긴 달랐습니다. 자 청소는 그만하시고 저녁을 지으시지요. 그러자 청소를 하였더니 배가 고프구먼 우선 잘 먹고 볼일이야. 나는 양이 커서 배고픈면 못 사네. 그러니 밥을 많이 하게. 할멈도 오늘 애를 썼어. 그러니 우리 둘이 먹을 만큼 먹어야지. 한 달 살자고 처음부터 굶을 수야 없지 않은가. 아씨 그럼 식량이 바로 떨어질 것인데요. 떨어지면 어때 굶거나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벌어서 살아야지. 안 그런가? 하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걱정이 됩니다. 고맙네. 그러나 걱정 말고 어서 밥이나 같이 짓세. 그러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솜쉽게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멈과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이튿날 아침 처녀는 할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물정을 잘 모르니 할멈이 일자리를 구해오게 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가난한 살림에 무엇인들 못했겠는가 바느질 빨래 물레질 시야질 길쌈 밥 먹기 음식장만 산에 가서 나무하기 어느 것 하나 안 해본 것이 없으니 내 실력은 걱정 말고 일거리나 많이 구해오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 며느리 집에 들어오시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어려우니 제가 일거리를 얻어오면 집 안에서 일을 하시지요. 저는 여기서 평생을 자랐으니 일거리를 얻는 것이야 어렵지 않은데 솜씨가 문제지요. 그런데 아씨가 안 해본 일이 없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은 우선 푹 쉬시지요. 내일부터 일거리를 맡아서 돈벌이를 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할멈만 믿고 집에 있겠네. 그러면서 처녀는 어제 집안 청소를 하였는데도 다시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할멈은 일거리를 구한다고 하며 집을 나가서 부자 영감에게 갔습니다. 할멈 하룻밤만 겪어보면 며느리 감을 대충 시험할 수 있지 않던가 어제 온 처녀는 어떻던가 아이고 영감님 말도 마십시오 늙은 제가 놀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보고 했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며느리 감이 드디어 들어왔네 좀 더 살펴보세요 하면서 부인에게 말하여 일거리를 며느리 집에 주었습니다. 한 달 기한이 다 찼어요. 그동안 처녀는 옷 짓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서 동네 옷을 도맡아서 지었습니다. 남자의 겉옷인 도포 같은 것은 짓기가 어렵다고 어른들도 꺼려 하는데 처녀가 만지기만 하면 요술 부리는 것 같이 거뜬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일거리가 작고 몰려왔지요. 그래서 한 달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났습니다. 부엌에는 창거리가 그득하고 나무가 높이 쌓이고 방안에는 쌀 가마니가 쟁여져 있었습니다. 한 달 있는 동안에 1년 먹을 것을 준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손질을 하여 곳곳마다 윤이 나서 반들반들 하였습니다. 만 한 달이 지나 마침내 그 처녀는 며느리감 시험을 통과하여 혼인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가난한 처녀집에 돈을 보내고 재산도 좀 떼어 주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솜씹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며느리는 그 집의 보배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물론이고 시부모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분해하는 며느리 옛날 어떤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새로 시집온 며느리에게 조상님 앞에 분양을 하라고 하였지요. 분양은 향불을 피우는 것이니까 제사상 앞에서 향을 피운 후에 절을 하여 새 식구가 되었다는 인사를 올리라는 말인데 이 며느리는 배운 것이 없어서 분양이란 말을 잘 몰랐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분양을 분행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며느리는 이것을 분해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분행하는 내 목소리가 안 좋으면 어떠냐? 어서 분행을 해라 하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목을 가다듬은 뒤에 제사상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이고 분해라 아이고 분해 그것을 본 시부모는 즐겁하며 놀랐습니다. 아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소리가 작다는 말인 줄 알고 더욱 크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이고 분해 며느리는 분양하라는 것을 분해라는 소리를 내라는 줄 알고 크게 더 크게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집에서 클 때 분양하는 걸 본 적도 없나 하고 며느리 친정인 사돈댁을 흉보았답니다. 비를 내린 두꺼비 옛날에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자 동물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동물들은 동물 대표를 하늘의 천재에게 보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기로 결정했어요. 동물들은 민첩하고 영리한 토끼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사양하며 두꺼비를 추천했어요. 두꺼비가 대담하고 지혜롭다면서 말입니다. 동물들은 두꺼비에게 대표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물 대표가 된 두꺼비는 여우와 곰 호랑이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여우와 곰은 그러기로 했지만 호랑이는 아니었어요. 작은 두꺼비를 어찌 믿고 함께 가겠어? 멀리뛰기 시합에서 나를 이기면 따라가지.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 연못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으르렁하고 울었지요. 그 옆에서 두꺼비도 나 여기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연못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자기보다 더 먼 곳에 앉아있지 뭐예요. 사실 두꺼비는 호랑이 몰래 호랑이 꼬리에 매달려 왔다 갔다 한 거였습니다. 호랑이는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나는 동물의 왕이야. 두꺼비 네가 어떻게 달리겨? 그러고는 입을 벌려 온갖 짐승의 털을 뱉었습니다. 자기가 잡아먹은 짐승들의 털이었어요. 그러자 두꺼비도 입을 벌려 털을 잔뜩 뱉었는데 그건 바로 호랑이 털이었습니다. 아까 호랑이 꼬리를 물고 오가느라고 호랑이 털을 잔뜩 삼켰거든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두꺼비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두꺼비는 여우 공 호랑이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두꺼비 일행이 하늘 궁전에 도착 했어요. 두꺼비는 여우 공 호랑이를 숨게 하고 궁전 앞에 있는 북을 둥둥 쳤습니다. 북 북소리를 듣고 천신이 나와 물었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천재를 뵈러 왔소. 천신은 천재에게 두꺼비가 북을 쳤다고 전했습니다. 화가 난 천재는 말 했어요. 고작 두꺼비라고 하늘 델그를 보내 쫓아내라. 하늘 하늘 궁전에서 하늘 닭이 나오자 숨어있던 여우가 뛰어나와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천재는 하늘 개를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곰이 하늘 개를 밟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재는 하늘 군사를 내보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고 말았지요. 천재는 작은 두꺼비가 두려워져서 궁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천재시여 땅에 큰 가뭄이 들었는데 어찌 모르시오. 알고보니 비의 신인 용이 게으르게 잠만 자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천재는 용에게 비를 내리게 하고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용이 다시 게으름을 부리면 크게 소리를 질러주시오. 그러면 곧 비를 내리겠소. 두꺼비는 천재의 신임을 받게 되어 누구도 감히 두꺼비를 건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두꺼비가 울면 곧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손짓으로 장가든 사람 장기를 잘 두는 배시성을 가진 영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장기를 좋아했던지 틈만 나면 배영감은 장기판이 벌어질 만한 거리와 골목을 찾아 다녔습니다. 배영감의 장기는 산과 포를 앞세워 정광석화 같이 적진을 무찌르고 들어가는 공격형 이었습니다. 적의 저기 비쳐 손쓸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배영감은 늘 삼남에서는 내 장기를 대적할 자가 없다며 뽐냈습니다. 배영감에게는 장기 말고도 뽐내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쁜 외동 딸이었어요. 배영감은 장기를 못둔다고 해도 허허 웃고 말 때가 있지만 딸이 못생겼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딸이 예쁘다고 할 때까지 따지고 덤벼들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예쁜 딸도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배영감은 딸을 데려갈 사위감으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자기와 장기를 두어 이겨야 하며 둘째 손짓으로 질문하는 것에 손짓으로 대답하여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벙어리 소문 답이지요. 배영감의 예쁜 딸과 결혼하려고 인근의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첫째 조건인 장기 두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조건을 통과한 사람도 손문답 에서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배영감의 손문답은 까다롭고 어려웠답니다. 여름도 다 간 어느 날 한 청년이 배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장기와 손문답으로 사위감을 고른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장기와 손문답으로 사위감을 고르는 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배영감은 청년의 말이 다소 거슬리긴 했지만 당당한 체격과 두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영감은 암 좋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소문만 듣고 찾아왔다면 일찌감치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걸세. 영감님 예로부터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감님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배영감은 속으로 적잖게 놀랬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젊은이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영감은 생각을 바꿔 손문답 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네 내가 손문답에 도사라는 말을 들었겠지. 손문답에 이겨야만 천하제일에 내 장기 솜씨를 볼 수 있네. 저는 영감님과 겨루기 위해 영감님의 손문답을 연구하고 장기 잘 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장기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이기고 난 뒤에 속이 쓰려 딸을 못 주겠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 내기는 그만두고 제게 딸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허허 내기도 하기 전에 딸을 달라니 성급하고 또 괘씸하군. 자 손문답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장기보다 손문답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배영감은 한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고 다른 손 엄지손가락을 쳐들었습니다. 청년은 손문답에는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한 손으로 수염을 잡고 다른 손 엄지손가락을 쳐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생각을 굴리다가 청년은 한쪽 새끼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다른 손으로는 자기 얼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배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영감이 수염을 쓰다듬고 엄지손가락을 내미는 것은 남자가 최고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내가 최고다 라는 뜻이었지요. 좀 채로 써먹지 않은 손문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잠시 망설인 끝에 알아맞춘 것입니다. 과연 큰소리 칠만하군 마음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어 이번에는 정말 알아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내봐야지. 배영감은 천천히 다섯 손가락을 펴서 세 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삼강 오륜을 아느냐는 물음이었지요. 청년은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양쪽 손을 쫙 펴더니 여덟을 꼽았습니다. 배영감은 너무 놀라 소리지를 뻔했지요. 왜냐하면 양손을 펴서 여덟을 꼽으면 여덟으로 볼 수도 있고 셋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배영감은 셋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강이 먼저인데 어찌하여 오륜을 먼저 내세우냐는 항의성 답으로 본 것입니다. 배영감은 청년의 명민함에 놀라면서도 마지막 한 번 더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배영감은 손뼉을 한 번 쳤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 아주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쉬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무슨 이런 쉬운 문제가 있느냐는 듯 빙긋 웃더니 두 손을 두 손을 내밀고 주먹을 여러 번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청년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배영감이 손뼉을 한 번 친 것은 결혼을 승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청년은 그의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배영감은 그것을 결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복의 근원으로 읽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답이었습니다. 배영감은 정신에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손수문답의 수제이네 자네만큼 족명한 청년을 아직 나는 보지 못했네 내 딸의 미모와 비교해도 조금치의 손색이 없네 이제 약속대로 장기로 승부를 가려볼까 배영감과 청년은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배영감은 청년이 마음에 쏙 들어 청년이 이기도록 일부러 저주었어요. 이제 청년은 인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배영감의 딸과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타지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영감과 장기를 덜었던 젊은이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영감을 이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지만 그보다 더 배영감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배영감 달이 아름답다는 소문만 들었지 아무도 실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젊은이의 결혼식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성대하게 치러지고 신랑과 신부는 신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젊은이는 비로소 상대를 바라보았어요. 신부는 신랑이 마음에 들었고 신랑도 신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생 연본인가 봅니다. 신랑이 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쁜 색시와 결혼하다니 꿈만 갔습니다. 서방님께 뭘 좀 물어봐도 될까요? 되고 말고요. 아버님의 손문답은 제가 듣기로는 삼남에서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손문답을 어떻게 풀어내셨어요? 장인어른은 장기의 명수이니까 장기를 늘 생각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중심으로 대답했지요. 아버님의 손문답이 장기에 대한 뜻이라고만 생각했다고요? 물론입니다. 그럼 서방님이 첫 번째 문제에서 새끼 손가락을 내밀고 얼굴을 두드린 것은 무슨 뜻이었나요? 장인어른께서 내 장기 실력은 세상에서 최고다 하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줄 알고 내게는 새끼 손가락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지고 나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시려고요? 하는 뜻으로 했지요. 두 번째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펴서 앞으로 내민 것은 오륜을 아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풀이하셨나요? 나는 장기술을 볼 때 다섯 수를 내다볼 수 있다 하시는 줄 알고 다섯 수 정도라면 문제없지요. 나는 여덟 수를 내다보는 고수입니다. 하는 뜻으로 손가락을 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손뼉을 친 것은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이었다는데요. 그것이 바로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이었구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장인어른이 네가 마음에 들었다. 우리 장기로 마지막 승부를 가리자 하시는 줄 알고 좋습니다. 떡 주무르듯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제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세색시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기도 했어요? 세색시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처녀로 늙으면 어쩌나 하고 전전 긍긍 했습니다. 아버님의 장기와 손문답을 이길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색시는 신랑이 그동안 장기에 정신을 쏟았듯이 정성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아내를 위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색시는 장기와 손문답에 대해서는 꼭꼭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금슬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효자가 된 아들들 옛날 옛날 우리나라에 영의정을 지냈던 한정승의 이야기입니다. 정승의 성씨가 조씨였기 때문에 조정승이라고 하지요. 조정승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평소에 돈에 여유가 생기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나란일을 할 때에도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지만 사사로운 일이라도 좋은 일이라면 열심히 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만 정승부인이 덜컥 돌아가셨습니다. 늙도록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기로 소문난 아내가 세상을 뜨자 조정승은 그만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벼슬이고 무엇이고 다 물리치고 안에 무덤가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청지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정승의 재산을 관리하며 딱 한 사람을 찾아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조정승이 남몰래 자선을 하였기에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 청지기가 일을 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대감님 이번 조상을 지르고 나니 부조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 내 아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웬 돈을 그리 많이 가져왔단 말인가 하여간 들어온 돈이라면 잘 써야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 돈으로 땅을 좀 사두었으면 합니다만 땅이라니 대감님이 항상 벼슬을 사실 것도 아니고 또 만한님마저 안 계시니 장사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러니 어디 목 좋은 곳에 땅을 사두면 노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노후대책을 세워준단 말이군 마누라가 없으니 대신 재산을 가지라는 말인데 일리가 있구나 그래 돈이 얼마나 남았기에 그러는가 네 논밖과 좋은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조정승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청직인은 돈을 보더니 청렴하고 결백하기로 소문난 분도 욕심이 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조정승이 눈을 떴습니다. 이 일은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아들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들어보자. 그러자 청직이가 다가와서 자그마하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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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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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든 님뿐 아니라 여러 아들 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하고 먼저 상의를 했구먼. 그렇다면 만나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자. 이리하여 조정승 앞에 아들 삼형제가 불려 왔습니다. 너희들이 의견을 내서 부조돈으로 땅을 사자고 하였다지. 그러자 맏아들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노후에 편히 사실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아비를 극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장차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이번엔 둘째에게 물어볼까. 이 부조돈은 누가 가져온 것이냐. 아버님도 그야 문상객이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응. 문상객이 왜 자기 부모도 친척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 아버님도 그야 정승 어르신이니까 다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 조가가 잘 나서 부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승 벼슬을 보고 돈을 낸 것이군. 결국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벼슬 때문에 들어온 것이니까 내 돈이 아니라 나랏돈이구나. 벼슬은 임금님이 내리시고 백성은 따르니 결국 나랏일을 하라고 마련한 직책이 아니던가. 그러고 보니 이 돈도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다면 이런 돈이 들어올까? 아버님도 별것을 다 걱정하십니다. 그럼 너 둘째는 가만히 있고 셋째 네 의견을 물어보자. 너는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형제 중에 제일 슬프겠지? 그러자 셋째가 눈물에 글썽거리면서 대답 파였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 하였는데 아니다. 내 나이 이미 삼십이 가깝고 이미 삼가까지 갔는데 어린애같이 사랑사랑하느냐 그게 아니고 어머니 뜻을 제일 잘 알지 않느냐는 말이다. 예 제가 어머니 뜻을 제일 잘 압니다. 홀로 대신 아버님의 일을 제일 걱정하실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이 돈으로 땅을 사자고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두 형은 혼자 생색을 내는 동생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다 같은 자식인데 어찌 어머님 뜻을 달리 생각하겠습니까? 또 아버님에 대한 효심도 마찬가지지요. 저희 삼형제의 의견이지요.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청지기도 빠질 새라 말하였습니다. 사실 제 의견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조정승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삼형제와 청지기는 어리둥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조정승이 매를 한 다발 들고 들어왔습니다. 너 큰 놈 이리 나와서 종아리 걷어라. 맏아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종아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무슨 이유냐고 묻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요. 아버지의 호령 소리가 쩌렁쩌렁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미 죽어 들어온 부족돈으로 땅을 사려고 하다니 그런 부모 송장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수작이냐 아직 너희 어미 몸이 식지도 않았는데 내 장차 일을 걱정한다고 방정을 떨어 내가 늙어 일하지 못하면 마땅히 네가 나를 봉양해야 할 것이 아니냐 부모 덕에 공부하여 벼슬까지 사는 놈 생각이 고작 그 정도냐 동생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더라도 말려야 할 놈이 제가 앞장을 서서 땅을 사자고 해 그러면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큰아들은 종아리에 피가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를 맞았어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기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리 와라 너는 이 아비와 어미가 땅을 살 줄 몰라서 그동안 난 사는 줄 알았더냐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밥을 먹고 자식 그리나 가르치면 되었지 무엇을 더 바란다는 말이냐 나란 일로 돈 벌이를 하여 땅을 사고 집을 장만 할 생각 이면 차라리 벼슬을 그만두고 저자에 나가서 장사를 하거라 장사꾼이 돈 버는 것은 당연하지만 벼슬아치가 돈 버는 것은 바로 역적처럼 나라를 망치는 법 백성들이 나라 생각을 하겠느냐 벼슬아치를 존경 하겠느냐 따라서 너희들은 아비에게는 불효요 나라에는 불충이다 이번에는 셋째가 다가섰습니다 조 장승의 눈에는 불이 났습니다 이 못된 놈아 벼슬을 살아온 내가 땅을 사지 않고도 이렇게 너희들을 길렀건만 너희들은 벌써부터 굶어 죽을까 보아서 걱정을 한단 말이냐 이제 보니 내가 죽어도 제사 하나 지내줄 놈이 없겠구나 어미 죽은 돈으로 땅을 샀다고 하면 너희 삼형제가 어찌 되겠느냐 지금까지 깨끗하게 나란히를 보았다는 나의 명예가 어찌 되겠느냐 어머니 뜻이라고 땅을 사자고 네가 주장하였단 말이냐 다음에는 청지기가 셋째에 이어서 매를 맞았습니다 이 사람아 어쩌자고 어리석은 자식들 말을 따른단 말인가 그동안 없는 돈을 쪼개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내 대신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런 사람이 어찌 잘못 판단한다는 말인가 청지기는 정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순순히 맞았지요 이러한 정승이 계시는 한 우리나라는 걱정이 없다는 생각에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저 기쁠 뿐이었습니다 조정승의 이마에는 땀이 났습니다 방바닥에는 아직도 회초리가 남아있었어요 이번에는 조정승이 자기 다리를 뻗뜨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자기 몸을 때리는 것이지요 허벅지며 무릎이며 종아리며 발이며 피가 나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달려가서 말렸어요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승은 매를 놓고 통곡하였습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돌아가신 후 3년만 법을 바꾸지 아니하고 부모 생전처럼 지내면 효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직 아비가 살아있고 어미만 죽었는데 벌써 가운을 잊어버리고 자식들이 돈을 벌자고 나서니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완전히 돈 욕심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우리 부부의 깨끗한 궁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더럽힐 것이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 시킨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헛것이었구나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로 내가 내 몸을 때린 것이다 어미가 어미가 없다고 나를 걱정합네 하고 귀찮게 여겨서 재산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너희 수작을 보니 갑자기 슬퍼지는 구나 살아서 청년 만난 편 때문에 호강도 하지 못한 내 어미 이제 죽어서 자식들 때문에 더러운 이름마저 얻게 되었구나 아들들은 모두 엎드려 조정승에게 빌었습니다 이튿날 청지기는 이전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나누어 주었답니다 복 받은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의 성시가 정가여서 사람들은 그를 정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도령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형제 자매도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성스러운 젊은이였습니다 정도령은 날마다 품을 팔거나 나무를 해오고 비오는 날이면 새끼를 꼬는 등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하기가 이를 데 없었지요 정도령 내 집에는 그날 두 식구가 먹을 양식과 떼 나무 한 짐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삼백 예순 닷새가 날마다 그 모양이니 착하고 부지런한 정도령도 힘이 빠졌어요 에이 부엌에 나무 두 짐을 두고 살 수 있나 없나 보자 정도령은 산으로 가서 나무 두 짐을 해다가 부엌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면 누가 가져갔는지 나무가 한 짐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나무 두 짐을 해왔으나 한 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놈이 훔쳐가는지 밤을 새워서라도 알아내고 말테다 정도령은 나무 짐 뒤로 가 숨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달도 기울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웬 갈고리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더니 나무 한 짐을 꿰어들고 슬슬 올라갔습니다 정도령은 재빨리 나무 짐 위로 올라탔습니다 정도령을 태운 갈고리는 지붕을 거쳐 점점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정도령은 땅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정도령은 하늘나라에 이르렀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 갈고리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정도령은 나무 짐에서 뛰어내려 노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보아하니 가난해 보이지 않는데 왜 날마다 남의 나무 짐을 훔쳐가는 거요 내가 노인장께 잘못한 일이라도 있소 노인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젊은이가 성질 낼만도 하네 웃지 말고 까닭을 말해보시오 그래 말하지 내가 하는 일이란 세상 사람들이 타고난 복대로 살아가게 손쓰는 것이라네 젊은이는 나무 한 짐 밖에 없는 복을 타고났다네 아니 내 복이 나무 한 짐이라니요 나무를 두 짐에 와도 세 짐에 와도 한 짐 밖에 내 것이 될 수 없단 말이오 대체 그런 놈의 복이 어디 있소 그게 운명이라네 노인은 안됐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정도령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요 모양 요 꼴로 한 세상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도령은 땅바닥에 벌렁 들어 누워 소리쳤습니다 노인장 죽게 해주시오 죽게 해주시오 젊은이 일어나게 죽는 것보다 나무 한 짐으로 사는 것이 낫다네 나무 한 짐으로 살기보다 나는 죽음을 택하겠소 나를 죽게 해주시오 어서 일어나게 젊은이 일어나서 복을 더 탈퀴를 궁리해보세 복을 더 탈킬이 있을까요 아주 없지는 않겠지 말씀해주세요 노인장 사정에 하도 딱해서 말해주겠네만 다른 데 가서 입밖 깨내지는 말게 절대로 입밖 깨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천 서역국으로 가서 부처님께 복을 조금만 더 달라고 강곡히 빌어보게 부처님이 들어주실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을 걸세 정도령은 노인에게 깊이 머리 숙여 깊이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올 때 탕 갈고리를 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천 서역국이 어딘지 몰라도 끝까지 가서 부처님께 복을 타와야지 정도령은 마음을 굳게 다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도령은 어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이날 이때까지 부료가 태산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 같은 효자가 또 어디 있다고 마을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 아닙니다 어머님을 아무리 잘 모시려 해도 복이 이것뿐이라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저는 이제부터 집을 떠나 서천 서역국으로 부처님께 복을 조금만 더 주십사 부탁하러 가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니 제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들어주실 거예요 제가 복을 타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말린다고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허락했어요 어머님 제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몸성이 기다려주세요 정도령은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도령은 서천 서역국에 부처님을 찾아간다고는 했지만 서천 서역국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막연히 산 너머 강 건너 서쪽으로 가면 어딘가에 있으려니 생각했을 뿐입니다 정도령은 해가 지는 쪽으로 하염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도령은 산을 넘고 언덕을 넘었습니다 열두어 집 되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개가 컹컹 낯선 사람을 향해 지졌어요 이 마을에는 개도 있군 중얼거리면서 정도령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해가 서산마루에 걸릴 즈음에는 넓고 넓은 들이 나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봐야 무성한 잡초들과 간간히 서 있는 나무들 뿐 산도 언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도령은 돌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하나 멀리 보였습니다 불빛이 있는 곳에 틀림없이 사람이 있겠지 정도령은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정도령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보시오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소? 정도령은 두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조용히 나더니 삐걱걱하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대문 앞에는 꼬부랑 할머니도 더벅머리 총각도 아닌 예쁜 새댁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새댁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길가는 나그네입니다 허허 벌판에서 해가 저물어 헤매다니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예쁜 새댁은 잠시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이슬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젊은 분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사람 사는 집에 오셨는데 헛간에 주무시라 할 수는 없지요 정도령은 새댁이 이끄는 대로 아래채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사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집안은 적적했습니다 잠시 후 새댁이 저녁상을 차려 들고 왔습니다 시장했던 참이라 정도령은 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 치웠습니다 새댁은 밥상을 들고 나가려다 말고 인사치레로 정도령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도령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서천 서역국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새댁은 인사치레로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부디 소원을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정도령도 받아 말했습니다 소원이 있으시거든 말씀해 주시지요 가는 길이니 부처님께 전하겠습니다 꼭 전해 주시겠어요? 전해 드리다 말아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신랑과 천생연분이 아니었던지 혼이 나는 다음 날에 죽고 말았답니다 혼자 산지가 벌써 몇 해째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 천생연분 신랑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정도령은 아침밥을 얻어먹고 예쁜 새댁의 집을 나섰습니다 정도령은 서천 서역국을 향해 부지런히 발을 옮겼어요 언덕을 넘고 넘어가다 보니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오고 숲 가운데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흘렀습니다 정도령은 시냇물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건너편에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황금아 황금아 생명 있는 것으로 살아나거라 살아나서 향기로운 꽃을 피우거라 정도령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냇물가에서 새 소년이 황금으로 만든 새 꽃송이에 물을 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도령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보시오 황금으로 만든 꽃이 어떻게 생명 있는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는 거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 황금 꽃이 생명 있는 것으로 살아나 향기를 뿜어내야 우리 셋은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답니다 우리가 황금 꽃을 만들려고 얼마나 오랜 세월 정성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죽은 나무에 싹 트는 걸 기다리는 게 낫지 어떻게 황금으로 산 꽃을 그러게 말이오 그래서 신선되기가 어려운 일 아니겠소 그런데 여기는 좀처럼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인데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예, 저는 난시 난때의 복이 없어서 서천 서역국으로 복을 타러 가는 정도령입니다 참 용기가 대단하시오 그러시다면 부처님께 왜 우리 황금 꽃은 살아서 향기를 뿜어내지 않는지 여쭈어 보아 주시겠소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마음 시작한 정도령은 새 소년의 부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면 내 복도 부탁하고 새댁의 신랑감도 알아보고 새 소년의 소원도 풀어 주어야지 정도령은 혼잣말을 거듭하면서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도령은 몇 날 며칠 또 걸었습니다 넓디 넓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날씨 탓인지 안개가 강물 위로 연기처럼 피어 올랐습니다 새들이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정도령은 강을 따라 몇 시간 내려갔으나 나룻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도령은 다시 반대쪽으로 몇 시간 올라갔습니다 역시 나룻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서천 서역국을 못 가다니 이 강을 정령 건너지 못하는가? 정도령은 한숨을 내쉬며 강가를 오르내리다가 다리가 아파 강독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도령은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부글부글 끓더니 커다란 이묵이 한 마리가 솟아올랐습니다 아이코 난 이제 꼼짝없이 이묵이 밥이 되었구나 정도령은 벌벌 떨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여기 주저앉아 있는 거요? 이묵이가 사람의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도령이라는 조선 사람입니다 서천 서역국으로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이지요 조선에서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시구려 그러나 그것도 여기서 끝이랍니다 이곳에는 강을 건널 나룻배가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건네드릴 일이다 그 대신 내 청을 하나 들어주시오 무슨 청입니까? 나는 천년 동안 이 강에서 살고 있소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소 왜 올라가지 못하는지 그 까닭을 부처님께 여쭈어주시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정도령은 이묵이의 등을 타고 넓디 넓은 강을 건넜습니다 넓고 넓은 들이 또 나왔습니다 들력 끝에 커다란 성이 보였어요 올커니 저곳이 서천 서역국인 모양이다 정도령은 남은 힘을 다해 성으로 갔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릅니다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요? 정도령은 서천 서역국으로 복 타러 간다는 한 마음으로 지금껏 죽자살자 걸어왔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옷은 헤졌습니다 하지만 정도령은 차림새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령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부처님을 뵈러 온 정도령입니다 문지기가 보니 조선에서 왔다는 정도령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습니다 아니 부처님을 뵈러 왔다는데 왜 그러시오? 부처님은 너 같은 상거지와 만날 틈이 없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을 뵈어야겠소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야겠소 그리고 부처님께 소원을 빌 이가 나 말고도 셋이나 더 있소 너 말고도 셋이라니 그들은 어디 있느냐 같이 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들의 부탁을 받아왔소 보이지도 않는 그 부탁을 나더러 믿어달라는 거냐 그렇소 부처님은 믿으라고 하셨소 나는 못한다 여보시오 문지기님 나는 멀고 먼 조선에서 여기까지 왔소 당신이 안 들여 보내주면 나는 여기서 죽고 말 거요 문지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큰일이거든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부처님이 문지기에게 정가를 보냈습니다 정도령을 들여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정도령은 서천 서역국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리수 나무들 사이로 오두막이 한 채 들어서 있고 그 오두막에는 점심을 먹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도령은 그가 바로 부처님임을 첫눈에 알아챘습니다 부처님의 점심상은 그다지 특이하진 않았습니다 산나물 무침 한 접시에 간장 한 종지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부처님도 나만큼이나 복이 없으신 모양이다 산나물 무침에 간장 한 종지 보리밥 한 그릇 더 달라고 해봐야 더 내줄 복도 없으시겠다 정도령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길로 정도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배가 고픈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저의 복이 평생 나무 한 짐 밖에 안 된다고 하여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부처님을 만나 뵙고 복을 주십사 왔습니다 참 안 됐구나 난 신한 때가 바빠 복이 그만이라는데 난 늘 어떡하겠느냐 그럼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까 그렇단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죽고 말겠습니다 미련한 녀석 여태까지도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면 되느니라 이제 네 복을 알았으니 돌아가 예전처럼 열심히 살거라 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길에 받은 부탁이 셋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쁜 새댁을 만났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천생연분 신랑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지즐이 복도 못하고 난 주제에 남의 부탁까지 받아오다니 그 새댁을 만나거든 전하거라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 만난 남자가 천생연분 신랑감이라고 그리고 길에 오다가 잘생긴 세 소년을 만났는데 신선이 되려고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황금꽃에 물을 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황금꽃이 살아서 향기를 붓는지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향기를 붓지 못하느니라 새동자가 새 관의 금으로 황금꽃 세 송이를 만들어 한 송이씩 차지하려고 하니 향기를 붓지 못하지 두 관의 금으로 황금꽃 두 송이를 만들어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다면 향기를 붓고 신선이 되고도 남는다 오다가 넓은 강을 만났습니다 그 강을 천연묵은 이묵이가 건네주었어요 그 이묵이는 용이 되려고 천연을 기다렸는데 아직 용이 되지 못했다고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욕심 다신이라 이묵이가 용이 되려면 여의주가 하나면 되지 둘은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이묵이는 둘이나 있으니 무거워 어떻게 하늘을 오르겠느냐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는 복을 더 타지는 못했지만 세 가지 부탁을 모두 들어주셨으니 아주 헛된 걸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도령은 부처님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서천 서역국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정도령은 널뛰넓은 강에 이르렀습니다 강가에 있는 이묵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처님께 내 부탁을 여쭈어 보았나 그리고 자네 복도 타왔나 아닙니다 저는 더 받을 복이 없답니다 이묵이님 부탁은 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묵이님은 욕심이 많아 여의주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지요 그러니 어떻게 무거워 하늘을 오르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묵이는 냉큼 입에서 커다란 여의주 하나를 꺼내어 정도령에게 주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이묵이는 용이 되어 춤추듯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묵이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정도령의 마음은 여의주를 받은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정도령은 여의주를 품에 깊이 간직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세 소년을 만났지요 무사히 도착해 부처님께 복을 얻어왔소 아니요 내가 더 받을 복은 없다고 하오 그런데 부탁은 받아가지고 왔소 이런 고마울 때가 그래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옵소 정도령은 부처님 말씀대로 황금 두관으로 두 송이를 만들어 세 소년이 나누어 가진다면 꽃이 살아 향기를 뿜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소년은 한동안 감격에 겨워 말을 못하다가 황금 꽃 한 송이를 정도령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꽃을 드리리다 정도령이 아니었다면 우린 끝내 신선이 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정도령에게 꽃 한 송이를 주자 황금 꽃은 살아나서 향기를 뿜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이좋게 들고 춤을 추듯 하늘로 올라갔지요 자 이제는 친절하고 예쁜 새댁에게 신랑감을 알려주면 내일은 끝나는구나 정도령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정도령은 예쁜 새댁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정도령님 부처님을 뵙고 복을 많이 타신 모양이지요 얼굴에 기쁨이 넘실거립니다 아니라오 나는 복을 조금도 타지 못했다오 대신 새댁의 신랑감은 알아왔소 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만난 남자가 새댁에게 천생연문이랍니다 새댁은 정도령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두 손을 이마에 올리고 허리 숙여 큰절을 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홀몸이 되고 나서 맨 처음 만난 남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럼 제가 당신같이 예쁜 새댁의 천생연문이란 말입니까? 정도령은 매우 기뻐서 예쁜 새댁을 얼른 얼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도령은 예쁜 새댁을 아내로 맞이하여 홀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일이 잘 될 땐 넘어져도 떡함지에 엎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려면 어떤 경우에도 잘 된다는 뜻인데요 앞에서 들려드린 손짓으로 장가된 사람 이야기에서 남자 주인공은 전혀 다른 뜻으로 장인들 사람과 손짓을 주고 받았지만 운이 좋게도 사위가 되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장인은 사위감이 되려고 찾아온 남자의 손짓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위로 삼게 된 것인데요 세 개의 질문 모두 운이 좋게도 정답으로 해석되었고 장기까지 저주었으니 이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